자 깨졌지 뭐 아 소리가 너무 깨졌다 점념저보다 더 힘든게 소울이랑 대전하는거에요 이놈 기동은 진짜 아트야 아트 아트 저게 만약에 떡장이었으면 떡장에 저런 기동이 나오면은 절대 못 이겨요 지금 그냥 그 우연치 않게 한방씩 만지면은 와 미라님 네 중폭이랑 한판 해보실래요? 중폭이요? 아 중폭도 아 별로 싫어요? 저는 당했잖아요 또 아픈 기억이 아 맞다 팀 포인트가 있지 아 나비치겠다 팀 포인트가 있지 2 2 2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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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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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그건 안 하시네요 신규 에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네? 신규 에이스 클라우드 뭐.. 그거 하고 있어요 저 하고 있어요? 두 개의 캐릭터 했고 그게 벌써 1,000렙 만들었어요? 120렙은 안 만들고 올 미션 클리어 그거 하면 휴강보 받는 거요? 2만원 휴강보 하면 안 하신 거에요? 성략 받았을 거에요 도전도 안 하는데 도전 3개 줄때도 잘 안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하신다 봐라 뭐가?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아 네? 유리비 님이 그렇게 하다고 2만원? 두 개 해야지 2만원 받나요? 응? 아니요 그 미션 클리어 하면 2만원 주는 거 같아요 한 번에 두 개씩 키우는거죠? 한 번에 두 개씩 작은 창 모드래요 어우 그렇다고 미션이 많은데 그거 키워가지고 아프리카 캐릭터 갈라 케이시템 주는 거 같아 한밤 loss 포기하겠어요 한 며칠 거리셨어요 미션 클리어 하는데 하루 하루정도 하루상 언제까지인데요 2월 십몄 멀었어요 내wait i